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고보니 사기템! 토마토의 효능 12가지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번째,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라이코펜이 혈전 형성을 막아 뇌졸중, 심근경색을 예방해줍니다 세번째, 토마토에 있는 루틴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네번째, 펙틴이 많아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다섯번째, 식이섬유가 많아 신진대사와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여섯번째,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이 체내 염분을 배출해 고혈압을 예방해줍니다 일곱번째,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세포의 젊음을 유지시켜줍니다 여덟번째, 남성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합니다 아홉번째, 알콜을 분해할 때 나오는 독성물질을 배출시킵니다 열번째, 비타민K가 많아 체내의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열한번째, 토마토에 칼륨이 염분을 배출해 고혈압을 예방시켜줍니다 열두번째,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키고 잔주름 예방, 그리고 기미를 억제합니다 토마토가 암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더 다양한 효능들이 있었네요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내일부터 더 많이 사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알고보니 4기템인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관련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바다